쥐밤아! 괜찮은데요? 죽어버려!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진짜 멋있다 얘네 아 아니야 좀 넓은 데로 아 이 옆에서 좀 왜 체육가는 형이 제가 아니라 이렇게 운동하는 근데 이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너 이거 때문에 체력 관리하면서 댄스까지 다 저거 하는 거구나. 그냥 하는 게 아니고. 어떻게 하는 거야? 너의 눈, 내 눈, 내 눈, 내 눈, 내 눈, 내 눈 오른쪽. 진짜 잘한다. 근데 기합 소리는 때릴 때 아파서 내는 거야.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.